그런데 눈을 와이린 느끼하게 뜨는데. 야, 야. 야, 너 지금 뭐 한 건데? 뽀뽀했지 뭐. 야, 김백도. 야, 김백도. 야, 씨. 씨. 엄마, 놀래가 그런 거 아이가, 놀래가. 내 있잖아, 아침을 좀 상쾌하게 맞이하고 싶거든.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얼굴 좀 내한테 뒤밀지 말아줄래? 엄마한테 이 말 본세. 하지 마. 하지 마. 야, 너 어제 몇 시에 들어왔노? 어제 몇 시에 들어왔는데? 네 어제 또 술 마시나? 술? 어제 진수가 나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꼭 한 잔 받으라고 해서 내가 억지로... 아, 그럼 바다만 놓지 뭐 하려고 마시나? 이 기억나갈 거 뻔히 알면서. 야, 한 번만 더 술 쳐먹고 들어와. 엄마 진짜 그때 가만 안 둔다. 알았다, 알았다. 야, 야. 왜? 네, 네, 이거 뭐고 이거? 왜? 이 맛박이 이게 왜 이리 빨갛노? 맛박이는 뭐 어떤데? 야, 이거 손잡고 가, 이거. 너 누구한테 참 맞았나? 아니? 난 맞으면 기억이 없는데? 아유, 시장. 이게... 왜? 야, 이거 어느 놈이라노, 이거? 어? 아니, 어느 놈의 남의 새끼 이 맛박에 손 도장을 찍어놨냐고? 아, 됐다. 아이고, 이래... 아, 됐다. 고마워. 안 아프면 된 거지. 고마워, 신경 꺼라. 속상해라, 진짜. 됐다, 됐다. 야, 내가 얼른 밥이랑 먹으라. 알죠. 내가 젠절하게 빨리 나오나? 알았다. 방금 일 났다, 아주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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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진짜네. 아휴... 누가 이랬지, 이걸... 아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